보신 대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무선통신 내용의 감청이 우크라이나군이 확인한 건데 김혜수 실장님, 물개 하나, 돼지, 독수리 이런 것들이 오가거든요. 북한군으로 한국말처럼 보이는데, 북한말로 보이는데 이것이 뜻하는 반응은 뭡니까? 그게 각 부대마다 고유의 호출명이 있습니다. 호출명.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대를 특정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제11년대, 일대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대에 단대호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 고유의 호출명이 있는데 어떤 부대는 돼지, 어떤 부대는 사자, 어떤 부대는 물개 이런 식으로 호출명이 있는 거죠. 일단 호출명을 불러서 서로가 확인이 되고 나면 아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면 음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통신병들이 항상 여기 가슴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걸 꺼내가지고 음어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거의 북한군들이 전선에 투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 1일부로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져서, 한 10일 늦어져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신 보도를 하나 보니까 한 탈북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굶주리고 선해된 북한군인들은 러시아 전 총알바지를 기꺼이 자취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 바에는 전장이 기꺼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용병으로 가든 파병으로 가든 간 인원들은 첫 번째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병이 가면 신분이 좀 들어갑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60년대, 70년대 베트남전이 한참이었을 때 북한은 베트남에 공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군들이 거기서 많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요. 조종사들이 그랬었는데 그 뒤에 북한이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 주냐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공산당 당원, 당원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그 가족과 자녀들한테 다 해줬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러시아에 간 인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분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정언을 한 것이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북한군들 스스로 더 파병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뇌교육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인들한테는 김정은을 사수하게 해서 총폭탄이 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총폭탄이 되는 것에 서슴어줄이 나아겠다.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이 전선에서 일어날지는 보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이 소식도 한번 볼 텐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즉각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약에 서명을 완료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나아가서 자동 군사기획 근거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9일 날 푸틴은 비준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했고요. 11일 날 어제죠. 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기에 비준을 하고 서명을 했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원래 이 비준안에 대해서 조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셀프 서명도 합니다. 셀프 비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조약이라고 하면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과정을 안 거치고 김정은 스스로가 비준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준까지 했는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비준서가 서로 교환이 돼요. 그래서 통상 비준서의 교환은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끼리가 교환을 합니다. 안 될 경우에는 대사 것끼리도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이벤트성 교환은 어느 거냐면 이 양쪽의 외교부 장관들이 교환을 할 때 양 정상이 뒤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푸짐과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벤트성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시일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다 서명한 그것만으로도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투에 들어간다 만다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그것도 명분을 삼으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당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핵심 내용은 조약의 제4조잖아요.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양국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파병이든 용병이든 이것은 일종의 군사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어제 정말 전쟁 시작 이후에 정말 대규모로 드론 전쟁을 벌인 적이 이런 적이 없었다 정도로 할 정도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푸틴과 통화하면서 전쟁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 좀 알려진 이후에 대규모 드론이 벌어졌거든요.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크렘린 궁은 또 푸틴과 트럼프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실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죠.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크렘린 궁 대변인 사이에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쪽이 다 진실일 수도 있고 양쪽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선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지역에 지금 미군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확진하지 말아라.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언포성 조언이잖아요. 만일 이제 이게 러시아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스운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렘린 궁에서 우리는 전화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을 수 있어요. 만일에 이제 크렘린 궁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앞질러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종을 잡기 위해서 조금 소설을 썼을 수도 있고 만일 이것이 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러시아 측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정화 통한 게 맞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실 공방은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중동 정세도 그렇고 뭐 갖가지 사람들이 정말 꼬이고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미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려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트럼프와 푸팅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전쟁 그만하라. 저한테 좀 얘기하는 모습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좀 끊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그냥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선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저걸 누가 올렸느냐 하면 사라 페일린이라고 하는 알레스카 주지사를 했던 사람이 올린 겁니다. 여성분이고요. 2008년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 동영상을 올리니까 지금 장남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이것을 미임을 공유를 했거든요. 공유를 했는데 저 내용을 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젤린스키 대통령이 좀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데 저기 지금 돈이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걸 쓴 것이 뭐냐면은 38일 지나면 이제는 네 용돈은 다 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38일이 언제냐 하면은 12월 17일을 의미합니다. 12월 17일이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되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공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보면 트럼프 주니어가 저것을 이제 올렸다가 워낙 이제 큰일 났다 나온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냥 내리긴 했어요. 내리긴 했지만 저것을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젤린스키 대통령은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자기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아들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세상을 보면서 좀 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와 얘기하면 김정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러멘스다 예전에 집권 1기 때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는데 지금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잠잠하거든요. 네. 무슨 속내일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올린 것이 이제 핵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불리기 시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가장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12축 24륜짜리 이동식 발사대도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는 화성 19행까지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미국의 어떤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란 말이죠. 몸값을 한창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 자신이 여태껏 몸값 올려놓은 곳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고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전화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뭔가 접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몸값 떨어지지 않는 전술을 지금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양상은 물론 북한 상황도 혼란스러졌다. 이런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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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